대포를 쏘고 있죠? 대포를 이렇게 대포를 쏘고 있는 게 있네요 근데 예전에는 8시대 방송하실 때 본인이 DJ이셨고 제가 게스트였어요 그쵸? 고정 게스트 우리 여수다 수업할 때 맞아요, 귀여워 네, 똑같아 있었는데 이럴 때 사람이 박혔어요 미래할 때 많이 저러실 수 있고 재밌잖아요 재밌게 참 인생이라 해도 재밌는데 근데 약간 그립지 않아요? 그립죠 그 수다가 너무 그립죠 예전에도 한 번 더 도와드렸어요 이거 진짜 많이 도와드렸어요 너무 싫어 우리의 유행한 예전에도 타고 있는 아, 쌍수 그 때 그 때 그 때 그 때 SM데이트 가족들도 열렬히 해당해 주시고 계십니다 8643님이 행정법 강의됐다가 따다 정지하고 SM데이트 시작! 음, 이게 어떻게 되죠? 어, 괜찮아요 요즘? 네 괜찮아요 행정법 같은 거 있어요? 네 좋은 거 하여튼 괜찮아요